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신해산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매우 두려워했던 그때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된 고역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긍휘력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서 엑소더스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굳고 굳게 그렇게 믿고 또 배웠습니다 나 가난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양도 많이 불렀고요 그 가난한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왜 신해산으로 갔을까요? 신해산은 이제 지중해를 일대로 이집트에서 지중해 동편을 따라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그것이 탈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고대의 열광과 제후들이 탐을 냈던 포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달지대라고 읽혔는 시저도 클레오파트라도 그것을 지나고 열광의 각축지가 되었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리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아래로 신하의 반도로 내려가서 광야밖에 없는 곳에 그곳의 신해산에 가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뭔가 심술이 남기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간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로 잡아 돌린 것이 아닐까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돌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 명령을 주시던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성경에서 호랩산과 신해산은 같은 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겠다는 말인가 그 앞에 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을까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엽수족속, 희위족속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게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난한 땅, 이 팔레스타인은 최종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목적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려는 절박한 목적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과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두 말씀은 뭔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고 모순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했으면 바로 그리로 가야지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이끌어냈는가의 답은 이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내가 애국에서 지명수배를 받았던 내가 40년을 도피해 살았는데 그런 내가 다시 초라한 목동의 신분으로 다시 가서 그 파라오 앞에 정말 체면 구기게 서가지고 고작 한다는 말이 200만을 하나님께서 빼내게 하시는데 고작 광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모세의 가오가 서겠습니까? 파라오가 정말 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그런데 그렇게 알고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메리칸 드림, 유로피안 드림,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향상된 인생의 질을 위해서 혹은 수준 높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낸다 그런 목표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우리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처음 가서 한 말이 추리급 교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신학교 가서도 몰랐습니다 추리급기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실마리인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바로가 이해했을까요? 저는 아니 200만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투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고작 광야로 사흘쯤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날이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200만하고 피크닉 가겠다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예요 왜 그러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죠 목이 뻣뻣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시위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북아프리카의 젖줄이고 이집트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꾸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출애굽기 7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향상되고 더 질적으로 보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세상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에 정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자꾸자꾸 자기의 정부에게로 달아나고 도망가는 그 고멜을 내가 너를 설득하여 거친들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가시 덤플로 울타리를 삼아 거기서 비로소 나밖에 볼 사람이 없을 때에 비로소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게 되리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고 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강부회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예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가서 드리고 그리고 빨간 벽돌 집에 종치면 가가지고 여름이면 수박 한 쪽 먹고 또 재밌는 이야기 듣고 마당에서 놀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떠나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가끔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줄로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일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임재하셨는데 그것은 종교학자들이 하나님 체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놀라운 신비 그들은 산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건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 아니래도 죽임을 당할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리는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짐승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았습니다 또 연기를 보았어요 비슷한 걸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명이 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불과 연기가 역시 보았는데 이 출애굽기의 다른 점은 지옥의 심판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화상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라디올로기 방사선과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CT, MRI를 찍잖아요 점점 점점 정밀한 사진들이 가능한데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둡고 하얗게 흑백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뼈라든지 그 안에 어떤 금속성이 있는 거라든지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도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을 한번 엑스레이로 찍으면 한번 보면 정말 아름답죠? 완전히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존재와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근거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갈라지는 땅 위에 서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불에 삼켜지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고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유다 왕국에 그는 희망을 걸고 살면서 이제 더 좋은 미래를 꿈꾸었는데 자기가 믿었던 왕이 부정하게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 낙심됐고 존귀하고 귀족의 신분이었던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자기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 화로다 나여 죽게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입술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엄청난 컨트라스트, 그 대조를 그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광야,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여기면서 애착하고 살아온 그들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금을 캐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이루겠다는 엘도라도의 꿈 그것은 정말 부질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계시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깨달음과 결단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개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항상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엎드려진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4년에도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Consuming Fire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흡입해서 태워버리는 너부갓네살에 풀물처럼 던지기도 전에 불길이 확 나오면서 모든 걸 빨아들여 태울 것만 같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피할 곳 없게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저는 1대1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숨어서 피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 안에도 장막을 세워놓고 내가 어딘가를 막아서 피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응급실에 들어갔으면 부모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응급실 앞에 벤치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게 정말로 5시간 이상 걸리는 중요한 수술이라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잊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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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취가 되고 의식이 끝날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의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할 길은 없어요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헛된 기대, 망상, 욕망과 헛된 꿈을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푸집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를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매라는 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광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과 나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재물리학자여 수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서른 살 때 마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마차 사고를 당해서 콤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덟 시간 이상을 콤마 상태에 있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에게 불처럼, 태우는 불처럼 다가왔어요 그는 기하학적 사고를 했던 대단히 명민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교만과 욕망과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 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불, 불, 불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9년을 더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복음의 변증가로 사는데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그때의 체험을 글씨로 새겨 놓았습니다 불, 불, 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헛된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흔들리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태우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조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그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죽어 사심받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신의 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두렵지만 그러나 정말 지옥불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원심불리 해낼 것입니다 죄와 헛된 것들은 태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견고하게 반석 위에다가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 주님은 여전히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듯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He is always there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He is not silent 그는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신기로 같은 모든 욕망들은 구원의 자녀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중독성 유혹들은 다 진동하고 풀어지면서 불에 타 소멸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헛된 것들을 떼어서 십자가 앞에 던지고 그리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얽매이는 모든 것들아 소멸될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바로 그 새로운 성품 주님이 이루실 일을 사모합니다 이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해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43장 7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격적인 존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존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도록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마치 꼭두깍시 인형처럼 줄을 잡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동상이몽 늘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눈동자를 돌리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같은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같이 사모하며 그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는 책에서 이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일시적이고 예배는 영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열방이 죽게 나와 그를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시간의 커튼 너머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이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밤과 낮을 이어 영원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예배 가야 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 가기 위해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늘 밥을 지었고 예배 가기 위해서 상을 차렸고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 또 저녁 집회가 있을 때 예배 가기 위해서 혼자 부산하게 열일을 하면서 서둘러 치마폭을 잡아 동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예배 가기 위해서 새벽에 깨었습니다 예배 가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곧 떠날 자식과도 미리 잘 가라는 작별을 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장 물건을 애누리에서 헌금할 돈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처럼 시어머니에게 섭섭해하고 자식에게 아쉬워하며 연속극에 눈물 흘리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는 늘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생명의 빛이 돌았습니다 어떤 효자 자식이 있었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그 빛을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환하게 웃고 모두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엎드리던 예배자였습니다 이건 저의 어머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약속의 땅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디아스퍼라에 살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아이템도 해보고 저희 아이템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언젠가는 자기의 감정도 옛 이야기도 표현할 수 없어서 어정장한 상태로 사라져가는 결국 그래도 지방칸 가지고 과거의 의미 없는 그런 낭인으로 살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작은 지체일 뿐이지만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일 뿐이지만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황무지를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그런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상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 데스크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침상과 거실을 예배의 자리로 약속의 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과 함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특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말씀의 불로 모든 헛둔 것들을 태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너의 고백의 반석 위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서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주함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림 없는 그런 터위에 나의 인생에 남은 삶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러나 우리를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세계의 승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진과 불과 연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설계하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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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